자 잠자리 복불복 1등 먼저 골라요 가위바위보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 요리사고 진행하십니까? 허어어어어어어! 그래도 아까 웃궁해가지고 좀 찝찝했는데 좌우쿵 해가지고 밸런스가 맞겠어요 우리 건강하게 라이딩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자리 복굴복 1등 먼저 골라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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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두 분 빠져요 가위잖아요 마지막 꼴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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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져요 가위 가위 이거 가위 가위 같이 빠지세요 가위 한판 빠지 아니 아니요 책임진 한사람은 아니 가위인지 본지 이상이 이렇게 아니 두 분 가위 아니었어요 두 분 가위? 아니 그니까 처음에 시작한게 최후의 1인이 나올 때 1등 가위 살리고 싶어서 그런거죠 가위 인정해주세요 지금 여기 VAR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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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층 여기서도 골라야 되는거 아녜요? 가운데 끼기 싫은데 sampai 시작을 3교 clausen 새벽에 앞서 Champure 새벽에 앞서 나야 해 카요 오란색onne 카요이니까 카요 있다 카요이다 또 이제 다 낼 준비 오 안개 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이 보였는데 그죠? 우와 저거 3300이다 새만금 방조제 시작입니다. 한 20km 정도가 이 방조제 구간이에요. 새만금 방조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우와 이거 태백산맥이다. 야 이거 태백산맥이다.